성경 충만하십시오 하늘 위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하게 될 큐티 본문은 11기와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압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훌다 선지자가 요시아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여기서는 뇌는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시아 왕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겸비하여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하나님께 좋아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와우 최고의 대우입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아 왕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메시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하여 말씀을 들어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하여 말씀을 들어라 예,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서 말씀을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슬픈 일입니다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경기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하여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며 또한 겸비하게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